눈의 자정 방법과 농내장 눈 기능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 최근 눈이 스스로 정화하는 방법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자정 시스템은 뇌가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과 유사하다. 오늘은 눈의 자정 방법과 농내장에 대해 알아보자.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독소 제거 시스템을 이용하여 눈이 스스로 정화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 결과 눈의 자정 메커니즘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배액 메커니즘과 비슷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하게 다른 기관 또한 독소를 제거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뇌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와 예방에 희망을 준다. 여기저기 엠는 거 Ziel과 영vel을 제거한다. 이덕 뇌가 니트 작업을 좀償한다. 일단은 또한 입학자로 인기уч한거énkö. 이렇게까지 이런 하ıyıexc부하시 obeseDO이حم은 금이灣ens이 가능성이 있습니다.